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해외여행이나 직구할 때 환전수수료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이제 그런 걱정은 끝! 오늘은 환전 고민 제로 슬로건을 내세운 트래블 제로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트래블 제로카드는 코나카드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여행 해외직구 전용 카드로 해외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저는 직접 코나카드 앱에서 트래블 제로카드를 신청해 봤어요 신청 과정이 정말 간단했어요 앱에서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구요 카드는 신청하고 나서 3-4일 후에 도착했어요 저는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했는데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서 국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트래블 제로카드의 디자인은 정말 독특해요 형광 컬러로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져서 정말 멋지답니다 카드를 받고 난 후에는 이렇게 언제든지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 가기 전이나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미리 충전하면 바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래블 제로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번째 혜택은 환전수수료 제로입니다 미리 환전할 필요 없이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환전되고 환율 우대 100%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두번째 해외 가맹점 결제수수료도 제로에요 전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걱정 없이 결제할 수 있죠 세번째 해외 ATM 출금 시에도 수수료가 없어요 출금할 때 3달러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도나 횟수, 실적에 상관없이 전 가맹점에서 0.3% 캐시백 그리고 제휴 가맹점에서는 최대 15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내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비접촉 결제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연회비도 제로,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저는 트래블 제로카드를 사용해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북을 구매해봤는데요 진짜 결제 수수료가 0%로 적용되고 환율 우대 혜택도 100%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어요 타사 카드와 비교해봤을 때 트래블 제로카드는 특히 환전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아서 더 유리하다는 점이 돋보였어요 게다가 연회비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여러분, 트래블 제로카드와 함께라면 해외여행과 직구가 훨씬 더 편리해질 거예요 환전 고민 제로, 수수료 걱정 없이 슬로건 그대로 부담 없는 해외 생활을 즐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코나카드 앱에서 지금 바로 트래블 제로카드를 신청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